개념 178번 절대 부등식과 조건부등식.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바로 절대 부등식이고요. 적절한 값을 집어 넣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등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x가 1보다 크다, 이것은 조건부등식이에요. 하지만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는 x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무조건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절대 부등식인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넘기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니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거죠. 이건 조건부등식입니다. 그다음에 이거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2를 더했다? 그러면 항상 0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거 보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b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x 좌편이 없습니다. 하늘에 붕 떠 있어요. 이것이 항상 0보다 큰 조건은 어때요? 이거 항상 그렇죠. 모든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ㄷ을요. 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거기에 4분의 3을 더했다. 그럼 0보다 큰 거 맞죠? 그럼요.